광주 비엔날레 세상엔 수많은 비엔날레가 있지만 세계가 인정한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제11회 광주 비엔날레 예술의 경계를 넘어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2016 광주 비엔날레 홍보대사를 맡은 영화배우 현빈입니다 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작품이 끝나면 그동안 소화했던 캐릭터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훌쩍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는 좀 더 특별한 여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현대 미술 축제인 광주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제11회 광주 비엔날레가 9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광주 전역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전의적인 현대 미술의 현장에서 예술적 상상력과 감흥에 젖어들면서 재충전을 할까 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다면 그 순간 저와 예술적 경험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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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